미국 방송계에서 가장 유명한 앵커 가운데 한 명이 잇따른 성추문 때문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오라일리, 미국 박스 뉴스에서 20년 넘게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한 아주 유명한 뉴스 진행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해를 했다는 추문에 휩싸이면서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상 퇴출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라일리는 지난 15년 동안 5차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준 돈만 1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프로그램 출연자나 같이 일했던 동료 여성들이었습니다. 폭스사의 사주이자 언론재벌의 대명사라 할 만한 루퍼트 머독 회장도 오라일리가 워낙 거물이라서 그를 계속 두둔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계속 커지자 결국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라일리의 성추문 문제는 뉴욕타임즈의 지난 1일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당시 오라일리가 지난 15년 동안 5차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 직후 주요 광고주들의 광고 중단이 잇따르는 등 파문이 일파만 벌어 커지자 오라일리는 지난 11일 이탈리아로 예정이 없었던 휴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폭스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그의 프로그램 복귀를 앞두고 사실상 해고 결정을 내린 것은 사내에서 그로부터 성희롱과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신고가 18일에도 추가로 접수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오라일리가 진행하던 프로그램 오라일리 팩터는 다른 3명의 진행자가 번갈아 가면서 운영되고 있지만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라일리가 진행할 때에 비해 15%에서 39%까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